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일고금 전하리 천재님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우리 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우리 모든 전하자 어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믿어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보낸 상임회장 민순식 목사님 전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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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